커피본 매니저 우리 친구랑 지내세요 그러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커피 원두일세 내가 직접 재배한거지 우와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전 커피를 그렇게 잘 마시진 않아요 회로가 뒤죽박죽 돼서 예민해지거든요 요즘 누가 잘한 커피를 마셔요 퇴새는 주스죠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 주스라고? 그건 맛있겠는데 난 딸기 주스로 달래야지 혹시 신선한 휘발유 주스도 팔까요? 아니 그런건 없을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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